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1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오늘 좀 늦어진 것은 이제 막판에 클린스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 오근호 대표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건 꼭 전달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생겨 가지고 이제 방송 내용을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늘 늦어졌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만든 그런 썸네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바지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오은화는 윤 대통령이고 바지사장이 이제 결국 쫓겨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흘러나온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당첨관계가 상당히 이제 수직적인 관계였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그런 상하질서가 대단히 엄격한 그런 검사생활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당과 그런 정 용산의 관계를 아마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밀어붙였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논평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북한이 아니니까 이 평론 논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논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윤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실에 대한 쓴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견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름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좀 정치 문제 바로 들어가기보다도 한국인들의 채무가 제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대략 한 8500조 이상 정도 되네요 한국인들 짊어진 것이 그러면 이제 경제주체가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합쳐서 그냥 정부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8500조 정도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거네요. 상시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개요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 정부 가계부채 가운데서도 대출 받은 거하고 외상으로 구입한 거 신용하고 대출을 합치게 되면은 대략 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럼 이 가계부채에다가 전세보전금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전세보전금을 대략 한 1000조 정도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현재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 규모가 한 3000조 정도 됩니다. 많죠. 네. 3000조 정도가 되고 이제 아마 근래에 들어서서 외환위기보다도 훨씬 더 기업들의 부채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기업 부채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게 되면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기업 부채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좁게 이야기하게 되면 4000조 그리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5000조 정도가 민간이 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짊어진 부채 대략 문정권 내에서 정부 부채가 한 500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부채는 1600조 정도인데 이 1600조 정도는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공기업 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은 아마 이 공기업 부채에서 금융권은 포함되지 않고 비금융권 부채만 포함했을 겁니다. 비금융권 부채만 포함하게 되면 160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약속한 지불을 약속한 그런 연금 관련된 국민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렇게 국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합치게 되면은 모두 한 3500조. 그러니까 매년 늘어나는데 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 아마 연금충당 부채에 국민연금은 포함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연금하고 공무원만 포함해 가지고 국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 1825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비금융권 공기업 부채 한전이라든지 그런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총 한 3500조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죠. 전세보전금 1000조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2000조 합치게 되면 5000조입니다. 여기에다가 좁은 의미의 국가 부채가 1600조 여기서 연금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은 연금이 충당부채가 매년 급속하게 늘어나죠. 3500조입니다. 이제 그거 다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8500조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빚인데 이제 어제 방송 내보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300조라는 이야기를 내보냈는데 이제 그때도 여기에 이제 전세보전금을 포함했을 때 한 3000조를 육박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오늘은 공공부채가 1600조 통상 공공부분 부채 이런 용어는 안 쓰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협의의 정부 부채 광의의 정부 부채 이런 부분에 헷갈려 하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공공부분 부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밑에 아마 짙은 색이 정부 부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고 그 위에 여러분들 부채가 한전과 같은 그런 비금융권 공기업 부채 를 합치게 되면은 1588조 정도 되네요. 아주 빠르게 여러분 증가합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 gdp 가운데 그러니까 이 피치라는 것이 부채라는 것이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지금 40%를 넘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묵시적 동의였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40% 정도는 문제가 없다. 서구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주 국가 부채가 적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 좀 넘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것이 2018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13.5%까지 비쳐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라는 것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한전부채나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 73.5%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자료가 잘 나왔네요. 증가 속도도 빠르고 증가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비금융 공기업 만내요. 한전 같은 걸 합치니까 전년 대비 77조 원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빛이 이전하면 이건 아마 이제 정기료 같은 걸 다 이제 인상을 억제하고 하니까 그걸 다 한전이라든지 한전 자회사들이 더 앉아야 되니까 1년에 그런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77조 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정부 부채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 2000년에 945조 2021년에 1066조 지난해 1157조의 예산 증가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채 규모를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축소해 가지고 국민들이 실상을 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매일 그런 부채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대략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은 부채가 이렇게 한 8500조 정도 된다. 그리고 각 경제 주체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 부채가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좀 되시겠네요. 누군가 또 갚아야겠죠. 다음 여러분들 소식은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 경제는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은 항상 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환위기뿐만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런 위기 때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함께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참 저는 어떻게 미국이 그런 기축통화국가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게 되면 그 돈이 이제 통화량이 팽창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이제 물가를 상승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인상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금리를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그 휴위층이 경기가 급속히 냉각돼 가지고 굉장히 미국 경제가 깊은 그런 수렁 불황에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를 흔히 경착륙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금리를 여러분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조금 꺾였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착륙 대신에 가벼운 불황을 경험하고 미국이 넘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경제가 순항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제 금리를 잡았 이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곧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보면은 주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1개월 사이인데 대개 이제 미국에는 나스닥이라든지 러셀이라든지 s&p 이런 인덱스를 많이 치는데 우리나라라면 이제 상장지수죠 이 무섭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상하기를 그렇게 돈을 많이 풀고 그렇게 금리를 심할 정도로 올렸는데 물가는 잡는 데 성공하겠지만 경기침체가 슈유증으로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위에 여러분들 검정색이 통화평창을 나타내는 m2 m2의 여러분들 통화공급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증가율. 그런데 이제 밑에는 인플레이션율 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지금 잡히는 것 같고 경기침체는 그렇게 심한지 아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조선일보의 한 기자분이 아주 스트레이트 기사를 잘 썼네요. 통상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소비도 촉진하고 투자도 촉진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데 세계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 해운주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7% 8% 1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가격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잘 다뤘는데 대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그래프네요.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를 제가 양쪽으로 잘랐는데 미국의 역대 금리를 주요 금리.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런 고점 금리가 아주 높은 시기에서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금리를 경기가 확 여러분들 수축되니까 그때 금리를 확 내려가지고 뭐죠. 경기를 부양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억하는 이 2000년도에는 큰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닷컴 버블 붕괴. 그래서 뭐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 그 당시에 금리가 6.5% 했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급속히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이제 경제가 수축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리를 확 낮추고 이제 5.5에서 이제 확 낮추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효과라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한숨은 돌린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미국이 금리를 올려 제꼈으면은 우리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이제 미국이 빠르면 한 3월부터 0.2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 정도 나누어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한 3%대까지 아마 낮출 모양이니까 대개 한 3% 정도 생각하죠. 내년 말 2024년 말 금리를 4%대 중후반. 2025년 말 3%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를 중심으로서 엄청나게 한 몇 주 사이에 그냥 몇 십 프로 정도 증가할 정도로 그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참 이렇게 넘어가겠냐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렇게 불황다운 불황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도 많고 부채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대충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 다음 정치 사안들을 좀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권력 내부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를 상시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예리한 사람들은 기자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글이나 그런 내용의 행간을 좀 읽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만 가장 이런 정치판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일군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일 겁니다. 이제 4월 총선에 공천을 받느냐는 문제가 본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입신과 관련되어 가지고 너무나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조금 지난 기사입니다만 그런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의원총회에서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대략 지금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런 분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동안 상황 그리고 김기현 전당대표가 물러나게 된 그런 배경 맥락 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논평하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그건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니까 그냥 다른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아마 친륜이나 이런 계통은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백석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선전을 하더라도 선거에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 벗어날 수 없는 틀이라는 것이 현재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사전투표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 해결하는 것처럼 쇼는 여러 번 벌렸지만 실질적으로 득표수를 조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어떤 종류의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조건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자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여전히 불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 그 제약조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국민의힘은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크기로 패배하냐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뭐 한동훈이를 올리든 김한기를 올리든 누구를 올리든 간에 선거에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제약조건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대통령도 갖고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약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사람들은 눈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선전선동을 당하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걸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파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장관을 올리면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 정치를 아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중진들도 정치의 초자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논리도 있겠지만 정치도 이렇게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전체가 돌아가는 것은 김기훈 씨를 쳐내는데도 친윤을 중심으로 어떤 세력들이 다 기획을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또 한동훈 씨를 세울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그냥 어떤 세력이 세력이 기획을 해서 그걸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다 협조를 받을 수가 있고 김기훈 씨가 당대표지만 어떻게 싸워볼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파워나 네트워크 이 막강하기 때문에 인요한 씨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요한 씨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요한 씨는 당기필마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당의 이 사람들은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게 여러분들 모멸감 을 느끼지 않고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몸을 보존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뭐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하게 똑똑하고 잘생겼고 젊고 하니까 다 유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냥 윤석열 덕택에 출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윤석열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웅 씨가 김웅 씨에 대한 김웅 의원에 대한 또 호불호가 많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 듣기 싫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호불호를 안 떠나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짜고 나와 산동훈을 밀려고 하냐 당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걸 보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은 탄핵당하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길을 쓰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걸 피하기가 당이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탄핵당하는 꼴이라는 이야기가 국회의원 입을 당해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위기의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딴 게 있습니까 아무리 폼 잡아도 그냥 선거에서 대표하게 하면 탄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그걸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엑스포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대표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상황을 오판하는 걸 보게 되면 2024년 또 4월 총선에 대표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이구 잘못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개가천순하거나 대호각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사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김웅 씨 이야기가 김웅 씨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 계열이다 이렇게 해서 싫어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민의 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짜고 나와서 한동훈을 밀려고 하냐 당이 지금 다 망가지게 생겼는데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걸 보고 싶냐 아차하면 저는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사전투표제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한 의지를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노력해봐야 딱 뭐죠 발목을 잡힌 상태로 선거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그냥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냥 한 발을 그냥 묶인 겁니다 묶인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달리기를 이기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시장을 했던 이용 의원이 여기서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찔끔했던 모양이죠 이용 씨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거고 이용 씨를 민 사람은 이용 씨 한 사람을 집어넣어준 거든 누가 이용 씨가 들어가게 된 것도 다 여러분들 뭐죠 그 당시에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 여러분들 결정된 걸 나중에 다 없지 않습니까 없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기서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당연히 친융계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은 탄핵을 불가피 할 거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웅 위원 입에서 여러분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도 탄핵 문제를 생각하구나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중진들은 원희룡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적임으로 꼽은 걸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뜻이 이렇다고 대통령이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도와 2030 수도권의 지지를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론조사에도 문제가 많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호감도 같은 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이번 총선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으로 가면 어렵기 때문에 대선전압전선을 복원해서 혁신경쟁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 윤 대통령의 비호감이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몇 퍼센트 넣을 수 있는지 명분만 확보되면 모든 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만 만들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200석 이상을 돌파하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도의 정지작업 기반 정지작업만 여러분들 오케이가 되면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투표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2024년 총선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는 4월 총선까지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여론조사나 이런 마사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작값이 20% 들어갈지 30%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친윤 쪽은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또 비친윤 쪽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책이 그렇게 해서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겠지만 오선인가 이렇죠 대통령이 그냥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민의 뜻이 이렇다고 대통령이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과 정의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말이 맞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없지만 기자가 여러분들 인용한 문장 몇 개만 하더라도 약간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계시고 윤 대통령과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관계가 어떻고 이런 거가 그냥 거의 소설 소설이 아니고 뭐죠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들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도 느끼고 이런 식으로 가던 너가 탄핵당한 꼴 봐야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글을 많이 남겼는데 국민들은 대통령 신임 투표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거는 다 제쳐놓고 그냥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총선에서 표 던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들 민주당도 하게 좋을 거고 기분 좋다면 여러분 국민의힘에 줄 거고 여기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곱슬님께서 국민들은 대통령 보고 투표하지 해답은 어디에 있겠나 687명이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신문들은 대통령은 안 보시는지 주말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개 키우는데 바쁘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댓글 정도 보면 어느 것보다 여러분들 민심의 동향을 알 거 아닙니까 여기 소망보신 사전선거 조작을 누가 한다고 계속 틀어대는가 해답은 사전선거 조작을 막을 수 있냐 없느냐에 있음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략 여러분들 그동안 보도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보기 더물게 의원들의 그런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차피 대통령 신인 투표를 한 것이고 친유는 한동훈을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도 잘못된 방향을 가게 되면 말을 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거죠 어쨌든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냥 발목을 잡힌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대회를 참여한 것하고 똑같고 발목을 스스로 잡혀서 뛰지 못한 상태로 국민의 힘도 받아들인 거고 전 여러분들 김기현 당대표도 받아들인 거고 윤 대통령도 패배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투항한 거다 항복한 거다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투항했다는 것은 2024년 4월 총선을 포기했다는 거죠 아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 더 이상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냐 그걸 다 입을 담은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 고쳐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윤 대통령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1960년생 우리 나이로 이릅니다 지금 62세입니다 대통령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남자 60대 남자가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여러분들 취향 자기의 리더십 스타일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집 이런 것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망고불변의 여러분들 명언이 사람 고쳐 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이름들 직언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당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수병정 당정관계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리더십의 수장으로 있는 한 달성되어야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검사조직이 여러분들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용산을 옮기고 다 해봐야 다 여러분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어떤 그런 방식은 변하기가 힘든 겁니다 윤심 김기현 태진의 수평정 당정관계 요구가 분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만큼 차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국민의힘이 용산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은 설마 그 정도까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왔던 거고 직접 정치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의 이런 사태로 그냥 수면 위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수평적 당정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사람 어제 방송에서도 나경원 씨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소개한 이야기죠 여당의 정치 시스템과 당정관계의 변화가 전제돼야 어느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시든 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우회적이고 왕국한 표현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의 내분과 김기현 당대표의 사태와 관련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인 거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의총을 하면 당정일체나 단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의총에서는 당정관계 재정립을 주장하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여기 한 분이 김기현은 김물승의 부하입니다 백 번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보내는 방식도 조금 부드러웠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거칠게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권력이란 것이 그렇게 폼나게 보이지만 총선 대패하고 나면 윤 대통령 주변에 누가 남아있을 겁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죠 김기현 당대표가 물러서는 걸 보면 또 검사가 여러분들 피고인 물러서 취조하는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꽤 많았을 겁니다 여기 여권 관계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고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호불호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윤 대통령의 표를 줬던 많은 사람들은 국힘후보에는 표를 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입을 다무는 걸 보고 학을 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배신감도 느꼈을 거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그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신가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보수청의 이름도 한 5, 60% 정도가 선거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것은 그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실망이나 신뢰를 얻기가 힘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말빨이 쓰려면 타인이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인 간에 조직의 장이 되면 조직의 장이 되면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지만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여러분 동시에 뭡니까 자신을 따르거나 명령이나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예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명령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거나 신망을 주는 것도 그런 쌍방관계인 거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 검사 출신이고 30년 검사 생활한 사람이고 20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명 여러분들 하복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짙게 갈린 그런 조직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좀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보일 수가 있지만 지금 김기현 당대표의 사퇴와 국힘당의 내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아 검사 시절에 익숙하던 리더십 스타일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대로 실행이 됐구나 그거를 새삼 한 번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게 이제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정관계와 수평정관계로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그런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현대 들어간 사람하고 대학 졸업하고 삼성 들어간 사람이 한 2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사람 사람 자체가 달라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사 생활을 한 30년 했으니까 그 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김기현 씨를 하려면 사퇴 시기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누가 책임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출 때 모양이 좀 좋게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걸 김기현 씨 안께만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외유하는 중에 그냥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피 하나 안 묻히겠죠 내보내는데 이 김오송 님이 말씀 잘하셨네 대통령실은 검사장 국힘은 신인 검사관계입니다 시끄러워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이런 건데 제가 좀 더 속되게 이야기하게 되면 까라면 까는 거지 뭘 말이 맞냐고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그런 위계질수가 참 엄한 사회인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그냥 권위적으로 바뀌는 거가 공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청와대 여러분들 배치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용산을 옮겨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은 조선인으로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고쳐 쓰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수직적 당정관계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2024년 4월에 총선에서 그냥 본인이 그 스타일을 그냥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바뀔 수 없다는 거는 며칠 전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12월 13일 수요일자 그 자리만 올라가면 모두가 윤통의 심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칼르미 문화일보에 소위 험인 선임 기자일 겁니다 베테랑 기자죠 이야기 잘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뭐 그 내용이 빠져버렸네요 대통령 할 때 여러분들 보고할 때 그냥 간단 맹료하게 말 걸지 말고 꼬리 붙이지 말고 이견 이야기 하지 말고 불문율이 있다는 걸 험인 정치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내가 방송 준비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빠졌네요 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이런 칼럼 쓰면서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별명이 59분인데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 혼자 59분이 이야기한다 대통령 앞에 서면 모두 오금이 저린다 대통령이 웃고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무에 대통령이 하내면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재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건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남단 나이 60 정도가 되면 골격뿐만 아니고 털이 완전히 이런 결정됐기 때문에 지조대로 사는 겁니다 지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국민의 힘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산출장소인 겁니다 그 내용을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다 몰랐는데 이번에 완전히 수면하에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업무 하달 지시 관계였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물러나는 걸 기정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분위기를 다 그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장재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아내는데 대통령 욕심이 큰 몫을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에 자기 세력들을 심어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피를 손에 묻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몇 번 해 먹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토사구평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자기 수족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세상 만사에 다 여러분들 순리라는 것이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소위 당정관계 정무 이 소위 당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지금 띄지 않습니까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김기현실 여러분들 심은 사람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하기 하면 당무에 개입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개입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에 권력에 이런 끈을 놓았을 때 상대방의 반대편들이 그냥 없는 제도 만드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빌미를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욕심이 과하게 되면 화를 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모트처럼 여러분들 그냥 로봇처럼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꼽았는데 자기 말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그냥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정치적 이득이 걸려 있으니까 대통령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대거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면은 퇴임 이후도 보장이 될 거고 내 세력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김기현 씨가 물러나는 것이 김기현 씨의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비치기는 그냥 사람들이 다 쏟아 넘어가겠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쏟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저렇게 그냥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보내더라도 좀 모양을 해가지고 보내야겠네요 여기 오늘 참 잘 썼습니다 이게 김기정 기사가 그동안 여러분들 김기현 씨하고 윤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다뤘는데 뭐 이게 취재 기사니까 100% 옳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 다뤄진 내용을 다 종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일으켰던 친륜이 물러선 자리에 찐륜으로 불리는 신진 세력이 매울 태세다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거 아닙니까 딴 거 없잖아요 자기 사람을 심고 싶은데 자리를 내놔야 심을 수가 있으니까 너가 다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권력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베르키나 님 말씀하셨네요 김기현은 그렇게 극단적 성격도 아니고 잘 맞춰주는 성격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경원 씨를 꿇어 안치고 김기현을 꼽은 거 아닙니까 다음에 퇴임 이후에 윤 대통령은 분명히 김기영 씨를 당선자로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아마 더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처벌했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으로 그걸 뻔히 보면서 뭐죠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죠 이런 게 다 대통령 지지도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게 공유롭게 순리대로 매사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그냥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패대기를 치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죠 총선 공천 시기와 큰 흐름 변화가 맞물리는 국민으로서 여권에서 이런 움직임이 내홍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금만 여기 계시죠 성경에 여러분들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실학 화평 온유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절제라는 게 나오잖아요 참 이 절제라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절제한다는 거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절제된 권력을 행사하는 거하고 부를 가지면서도 이런 절제된 그런 경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절제라는 거가 결국 내 사람을 다 심겠다는 거죠 내 사람을 심는데 김기현 씨가 모두 다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기현 씨는 또 입장이 있죠 국민의힘의 수장이니까 대통령이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는 최근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적 유지와 지역구 출마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복수의 여건 관계자들 따르면 윤 대통령 인유한 핵심위원회의 주류시생 기조에 맞추어서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불출마하기로 원했다고 한다 반면에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적 사태를 통해 혁신의지를 보인 뒤에 지역구에 출마해 총선 이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건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기현 씨 여러분들 올해 나이가 63세 정도 될 겁니다. 59년생이니까 아직 뭐 현역에서 다 물러나기는 좀 뭐 이런 시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러날 때 그냥 페이스북으로 글 쓰고 끝났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취하더라도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뭐죠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게 다 또 윤 대통령의 지지도 향상하고 이러면 연결되는데 아니 그렇게 밀어가지고 당대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김기현 씨가 선이 굵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수용했을 건데 자꾸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거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좁혀가려는 과정도 있었는데 김기현 전 대표는 대표적 유지 지역구 불출마를 하게 되면 총선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표로서 어느 정도 운신할 공간을 갖기를 원했다 그래 특정인사를 공간위원으로 넣는 문제에 대해 용산 측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용산 측이 동의하지 않았던 게 여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용산 측은 김기현 전 대표가 단순관리형 대표 역할만 해주게 그러니까 바지사장 역할만 해라요 오난은 우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다 까발려질 거라고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레지나 씨 말씀을 잘 하시는데 직설적으로 장재원 근성동 하태경 김기현 등도 검사 출신들에게 공천주기 위해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하태경도 여러분들이 해운대에 나올 수 없는 거가 검사 출신 친구와 함께 자리를 줘야 되니까 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고 모두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살는지 그냥 한 번 대통령하고 물러나는데 좀 공정하게 그렇게 좀 순리대로 정대대로 여러분들 일을 처리하면 지지도도 올라가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할 건데 말이죠 이 뭐 취재를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완전히 뭐죠 이런 상황에서 장재원 의원이 정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하게 되자 김기현 전 대표가 더 코너에 몰리게 된 계기가 됐고 여당 관계자는 김기현 전 대표는 결국 대표로서의 역할 공간이 없다고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대표직을 던지게 된 것 같다 뭐 토사구평을 한 거죠 김기현 씨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그 한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식으로 그렇게 끝을 낸 거고 그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소위 당정관계라든지 윤 대통령하고 김기현 전 대표 이런 관계 같은 게 다 이제 수면에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제 고주할 미주할 다 나오겠죠 앞으로 김기현 전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전격 사퇴를 하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도 예사롭게 안겨놓은 시상이 많다 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문이 클 줄을 본인지 생각을 못했으면 그것은 또 김기현 전 당대표의 패착인 거죠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나 거치를 논의했던 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 아니겠냐 좋은 감정으로 흔쾌히 사퇴한 것 아니라는 걸 나타내는 행동으로 보인다 거기서 국민들은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뭐죠 무리수라고 이렇게 아우승을 치는데 나경훈이를 완전히 꿇어 앉히고 김기현일 꼽더만은 이제 김기현처럼 김기현도 저렇게 날려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판 자체가 그냥 사람을 크리넥스로 생각하는 그런 판입니다 보수 진영은 특히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람들 눈도 좀 의식해가지고 왜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조금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죠 결국 자기 사람 신기해가지고 다 치내는 거죠 주호영 뭐 정진석 물론 그분들이 또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물러나더라도 뭔가 이렇게 격식도 차리고 선도 지키면서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중후반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 뭐 이게 여러분 건사하게 했는데 자기 사람을 신겠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친륜의 희생을 토대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한 관계자는 대선 때 피 땀을 흘려 띄어 대통령 당선에 끼게 했더니 공이 높을수록 오히려 매를 더 세게 맞는 행국입니다 도와준 사람을 쉽게 내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윤석열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가 그 사람들은 이제 친륜이 아주 찐륜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서울 강남권이 영남지역 덕 보수진영의 전통적 강세지역에 출마라는 움직임을 보이겠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홍준표 씨는 다 이걸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지역구 출마한 걸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뭐 흔히 알고 있겠죠 정치밥을 30년 정도 먹었으니까 홍준표 씨가 그래서 홍준표 정치 논평을 제가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그 현관을 읽게 되면은 권력 내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기현 씨름 사퇴 시키는 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자기 사람은 씨름해야 되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다 숙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아니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뭘 말이 많아 아니 까라면 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겠지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밝혀지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논평은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순리를 따라야 되고 권력이란 것이 올여름 한철에 꽃봉울이와 같아가지고 금시해지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크게 패배하게 되면은 탄핵은 불가피할 거로 보고 그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름들 볼 때들은 그냥 권력이 꽃봉울이를 대가 뭘 줄 게 있을지 달라드는 거지 세상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 게 없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세상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보존하는 아주 유력한 방법은 책이 안 잡히는 겁니다 책이 책이 안 잡히는 것이고 지금처럼 집권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짓는데 윤 대통령이 다음 퇴임하게 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뭐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눈에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공이 뭡니까 없는 제 만드는 거하고 있는 제 여러분들 이스트여가지고 부풀리는 거거든요 책이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책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사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냥 그냥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가지고 그냥 다 내보내는데 내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구실을 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쳐내는 거 아닙니까 이 쳐내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사가 여러분들 참 잘 쓴 기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 요구를 수용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본인이 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섭섭했던 거죠 섭섭하겠죠 왜 그런가 하니까 본인 나름대로 여러분들 당선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이준석하고 이런 갈등을 빚을 때도 뭐 정말 몸받쳐 여러분들 열심히 뛰었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서울법대 한 해 선배지 않습니까 그 하단에 여러분들 민심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전부는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김기현 당대표가 어떻게 나가기 전에 이준석을 만났냐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냐 이런 거지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기사가 진짜면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당은 황제를 모시고 있고 야당은 무슨 정가범 대표를 모시고 있으니 이걸 어쩌듭니까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니구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국회의원 출마 불출마 국회의원 본인이 결정사항이고 나는 이렇게 무리수를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자기 입맛에 잘 맞는 사람을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쳐내면 되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쪽지에 전달하면 될까 아니면 이 사람은 반드시 집어넣어 달라 국회의원 출마 불출마 국회의원의 자유결정권 침해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국회의원의 자유결정권 침해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당무 개입이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한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놓지 전번에 조국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사처벌 대상이라고 그리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여러분들 수사해가지고 당무 개입으로 2년 6개월간 여러분들 진역형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때렸는데 잘 알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행사법 전공이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법을 했으니까 흔히 알 거니까 좀 이렇게 표 안 나게 들키지 않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3천만이 다 여러분 다 알 정도까지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앞으로 그 화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총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여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고 여당은 본인들의 그 비겁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비용을 앞으로 치를 수밖에 없겠죠 국민들은 더 심한 비용을 치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철닥선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람들 정신 나갔습니까 김기현이 이름 쳐내고 장재훈이 쳐내고 그렇게 자기 사람 심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까지 9분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9분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려면 다 만들어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숨겨진 사실이 아니고 관심만 있으면 뭐죠 제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의 노력에 의해서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입 다물었지 않습니까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여당이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부자만 나오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뭡니까 100% 이런 패배하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자기 이름 찐윤인지 뭡니까 콩윤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심어가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도대체 나는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논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들이 다 앉아가 여러분들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선거 문제나 제대로 해결하고 찐윤인지 아니면 윤찐인지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그래도 뭐 이해를 하겠죠 선거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선거 마음은 여러분들 덕표수를 만들어서 다 당락을 결정하는데 찐윤을 넣어 어떻게 이길 겁니까 부산에서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바뀔 건데 완전히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거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겠죠 억 강석구청장 보궐승을 패배해서 억 엑스포를 대표해서 억 총선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봐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현직위원회에 확고한 지역구를 비하사 무주공산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확실한 의석도 줄여서 민주당 200석 만들어주자 이거지 잘해봐 문제는 윤석열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선 때 윤석열에게 한 표 던진 사람인데 대안이 없었고 윤석열이 정치를 배워가고 있지만 정말 뭐하게 배우고 있다 자기 마음이 안 들면 홍유병을 동원해서 토사구평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거든요 토사구평 아쉬울 때 전우고 동지고 전쟁 끝나자 그만두라네 당신이 레임드가 올 때 결국 당신 곁에 싸워줄 사람은 당신이 지금 모가지 치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국정수행 도구가 격려냐 경찰 조직 장악하다 경찰이 반발해도 격려 바이든을 날리면 우기다 잘 안 돼도 격려 최상병 사건 수단을 위선으로 올린다고 격려 강서구청 선거에 졌다고 격려 엑스포 유치보고 엉터리라고 격려 뭔 줄 알았던 김기현이 곱게 치킨다고 격려 마음 좀 수양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에 이길 그런 기반 조성 사업을 좀 잘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래도 참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선거가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정지 작업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찐륜들 우리 새끼들 여러분 당선시켜야겠다고 그렇게 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가 지면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너무나 여러분 허술하고 부실해 가지고 내가 기가 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히 여러분 기가 찬 거죠 윤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도는 만회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까지 사람들이 뱃속까지 다 본 겁니다 사람의 뱃속까지 다 본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아까 팔복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네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고 완전 경선으로 가야 윤통도 살고 땅도 삽니다 대신 신인 간산점을 대폭 주고 시스템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국힘이 폭망해봐야 대통령의 고마움을 알 겁니다 레인들 다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들도 다 뭐죠 논조가 수일러로 다 바뀌어 가지고 갖고 있을 때 잘 지켜야 되는데 갖고 있을 때 자기의 힘을 아껴 가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름 탄핵시킬 때 제목 가운데 하나가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에서 이른바 찐박을 심으려고 총선 공천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한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만들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최강은이가 고치하고 당대표이든 김무승이가 옥셔를 들고 부산을 뛰고 그것이 박근혜 탄핵 사유자 하나였습니다 한교환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수사를 맡았는데 윤석열 수사본부장 총괄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박근혜 총선 개입부터 각지이 건데 그 것만으로 대법원의 진영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만 더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무지막지 합니다 다시 말해 총선 결과에 따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탄핵 사유가 되고 나아가서 감빵이 될 제목입니다 자신은 박근혜를 잡아넣고 놓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건 원 내로박불인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박근혜가 하면 불륜인지 내가 하면 정치계이고 박위하면 사당한지 법을 모르면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똑같은 가수가 아주 수사회가 대통령에게 진영행을 때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정도를 걷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툰지 법을 아직 모르면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건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뭡니까 2년 6개월 이 제목만으로 2년 6개월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러면 지금 겨울 훨씬 더 거칠잖아요 지금 당무 개입이 아주 거칠다고 나는 봅니다 당무 개입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조국 윤석열 대통령 당무 개입 당무 개입 탄핵 사유 이걸 조국이 행사법 전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을 안 잡혀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는 전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노골적 당무 개입이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노골적 당무 개입 때문에 본인의 화를 자초하겠냐 이게 거칠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례가 있으니까 박 대통령 때 공천 개입되면 설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행사 처벌 대상이고 대통령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이 가능하지만 거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거친 개입을 가지고 다음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화를 피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논평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공직에 대한 그런 꿈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판단해서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무슨 왕입니까 그냥 선출직 공직자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왕조 시대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하는 거가 불법선을 넘어서는 것 같다면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고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좀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좀 더 투철하고 어디 구속받는 그런 경험들이 적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납작 엎드려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다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제 토사구평을 시킨 건데 포사구평을 시킨 건데 굉장히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맛이 완전히 간 거죠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서 봤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직전 이준석을 만나서 이게 아니고 여기 보니 이제 민주당 논평이 비상대책위원장도 용산이 결국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는데 당연히 결정 안 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너무나 이제 억울하고 그렇게 하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난 건데 만났다고요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준석이도 좀 느꼈겠죠 상황이 심각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저의 거치를 논의하려 미리 잡은 일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 거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저도 만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만났으니까 자기 속내를 좀 더 내비춤 같아요 그거를 이준석이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날 회동에서 김기현 대표가 자신이 거치 압박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한 불쾌감을 토로했다는 것이 이준석의 주장이다 이준석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기현 대표는 맹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회동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다 불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김기현과 가까운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권 위기를 불러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김기현이 추천했냐 아니지 않냐 누가 그 사람을 추천했냐 용산을 수출한 거 아니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이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사태의사를 전달한 점은 여권 위기를 자신에게 몰아가는 세력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일정의 항의 표시로 보인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 소위 지금 저는 어떤 관전 포인트로 보는 거 아니까 대통령 주변의 특정 세력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몰아가는 겁니다 대통령은 피를 안 묻혔겠죠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그런 여러분들 핵심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상대방을 쳐내기 위해 가지고 작당을 한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언론을 동원하는 겁니다 언론에 흘리고 그 언론에 흘릴 때는 역정보나 이런 걸 흘려 가지고 상대방을 엄해하는 그런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유표로 시키고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당 대표지만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한 개인이 돼 버리고 김기현을 쳐내거나 이렇게 하는 세력들은 거대 세력이 돼 가지고 여론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그냥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이야기가 이런 일을 국힘은 수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꼭 같은 일을 2020년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뒤엎을 때 똑같은 걸 안 겁니다 그때는 핵심 인물이 황교안 씨 여러분들 신임을 받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형준이 주동이 돼 가지고 한성교를 치고 그다음에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결정을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모든 이상한 정보들 다 언론이 유포를 시켜 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나쁜 놈이 돼 버려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들은 사람을 그냥 크리넥스처럼 여기는 겁니다 사색당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러면 더블당은 기본적으로 자기 편은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의의리라도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인 겁니다 홀렐리지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한쪽으로 쫙 밀리죠 밀려 가지고 김기현이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내심 불쾌한 것이 어떻게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정치라는 게 다 타협과 협상인데 좀 잘해서 국민들이 볼 때 안심할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용태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못 내보내고 저렇게 쫓기듯이 뭡니까 그냥 페이스북의 이름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글 달랑 남기고 그냥 쫓기듯이 나가서 되겠냐 이야기죠 아침에서 이럴들을 이렇게 처리하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그냥 당대표를 그만두겠냐 이준석이 여러분들 전하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알력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거친 내 입에서 그냥 뭐죠 검사처럼 거칠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 다루듯이 다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여당의 무기력은 바지 사장을 안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설칠 때 이미 예고된 거 아닙니까 그 한축이 용산이었다는 걸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와서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비서실장인 김대기 씨는 물러나야 돌이죠 안 물러나가겠지만 바지 사장을 안친 것도 용산이었고 바지 사장을 안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런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 정당성과 합법성이 있어야 힘을 얻는 건데 상대방을 여러분들 상대방이 불법을 했을 때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이 정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n.y 갈매기 님께서 과연 그분은 부정성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겠죠 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뭘 리가 있겠습니까 이 알림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나경운이 하게 두지 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5명이 찬성이네요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냥 홀리대로 그냥 나경운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냥 하면 되지 온갖 불법들은 자기들도 다 저지르면서 참 여기 아주 그린 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비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네 여러분 국가일이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그럴 때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다 작전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몰아내고 그냥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찐윤인지 아니면 윤찐인지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서울에서 이러면 세석 경기도의 산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분당이 되고 더블당이 분당이 되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이러면 하게 되면 수도권 전멸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세석이야 세석 강남 여러분들 3구 가운데 세석밖에 못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황변동이 있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한 7.49% 조작하면 전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조건 하에서 이렇게 먼저 권력싸움 한다고 야단이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는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담으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종친 겁니다 총선 패배 대선 패배 본인 퇴임 패배 그렇게 다 가는 겁니다 남자가 여러분 사는데 좀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바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잘 나오네요 한 분이 D님이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계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로 뽑은 사람을 이렇게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내쫓아대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냥 외모는 민주주의를 하지만 언제든지 제도와 절차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검사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30년 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을 항상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을 잘하지 않아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으로 뽑은 사람을 이렇게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내쫓는 게 맞나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15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준인 겁니다 이견이 안 맞으니까 내보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비용 치료입니다 여기 hks님 나경훈이 내칠 때보다는 훨씬 더 고무적입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여러분께서 지금 동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사안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심 없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생각에도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아침부터 열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당대표 타이외에서 밀려나듯 물러나다는 것이 국힘 상황인 듯합니다 용산 대통령질과 대통령의 당무개입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무개입이 없다고 생각한다 25% 당무개입이 통상수준이라고 생각한다 62% 당무개입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9%인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는 현재 대통령실에 의한 당무개입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설문조사는 항상 다수가 심각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는 여러분들 세 번째보다도 두 번째를 선택하고 당무개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25%니까 꽤 오늘 논평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동아일보가 사슬에 따랐네요 여당 수직적 당정관계 못 고치면 어떤 비상대책이도 도루묵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에 더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설문조사는 다르게 나왔지만 저는 사실이 훨씬 더 오늘 동아일보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기를 극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하는 터에 당내 논의는 그 선택 기준이 윤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가까운 사람이야 하지 않겠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사건건 대통령과 각을 세워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종속관계로 남아서 여의도 출장소에 머문다면 그 어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도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난 것도 윤심의 작동결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용산의 신호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논평했던 대부분 내용을 그냥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 논평이 다수 의견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일부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적한 내용하고 오늘 논평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한국을 보면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인치가 너무 강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왕이라도 된 듯이 해가지고 그냥 제도 절차가 다 무력화시켜버리면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 전 대표가 물러난 것도 윤심의 작동결과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이다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빼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러니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보면 조선 사람들이 늘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되든지 배운 사람이 오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오든 간에 그냥 기존 절차 제도 법규는 다 무력화시키고 그냥 짐이 최고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냥 인치로 다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윤 대통령이 시작돼야 된다 지금의 여당 지도부를 만든 것도 당정일체를 내세운 용산의 뜻의 기계가 한 것이고 그 결과 건강한 견제나 비판이 실종된 기능 부정 전환이 됐다 대통령실은 거듭 당무 불개의 본칙을 강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과전 매진화 되겠는가 윤 대통령이 시작돼야 되면 유태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자신의 이름 라이프 스타일이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나지니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막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당 지도부를 만든 것도 당정일체를 내세운 용산의 뜻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개의 배가 여러분 나경을 꿇어 앉힌 것도 용산이라는 뜻인 겁니다 용산이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역풍이 불 겁니다 이거 그냥 있죠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안 둘 겁니다 이런 거를 내가 악담이 아니고 그래서 적들 함께 책을 잡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공명정대학의 매사를 할 법적으로 처리해야 책을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여기 홍준표 씨가 국민들한테 이번 투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니까 제대로 투표합시다 제대로 투표하면 뭐하노 그 밑에 박영우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투개표를 전제로 선거하는 나라죠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부정투개표가 만년한 나라입니다 진리는 거지의 편이야 진실의 편입니다 나는 2017년 대선 때도 사전선거 첫날 여백없는 투표제에 기표한 정인입니다 악의의 형통함은 반드시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홍준표 씨가 선거 좀 제발 좀 잘합시다 국민 여러분 아니 국민들은 여러분들 투표 잘하지 그런데 당신들이 투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않냐 이거를 박영우라님 밑에다 보란 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산이나 윤 대통령이 아무리 용을 써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산 4.3구 선거 기록합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됐던 장재원 씨입니다 왼쪽이 2016년 선거입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차이값이 무진장 큽니다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데칼코마니 모양의 이런들 차이값 그래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장재원 후보의 표를 배제정을 안고 옮기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2016년 총선이 정상이었고 2020년 총선이 사전투표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2대 총선이 사전투표가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윤 대통령도 다 이런들 뭉갰고 홍준표 씨도 다 침묵했고 국힘당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가 영원한 나라로 가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반드시 그 친구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되면 탄핵 사유로 여러분들 탄핵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죄를 묻는 제목으로 활용된 물론 그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간들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강점이 뭡니까 없는 죄 만들기 있는 죄 부풀리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선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이아 전문가가 이런 선거 차익값 그래프가 나온 후보별 특별서를 딱 가지고 분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냥 조작에 사용한 규칙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복원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조작한 선거 오른쪽이 조작의 이전 상태 선거 확 다르지 않습니까 조작 타기 이전 선거가 2016년 선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씨와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와 서울법대를 나온 겁니다 홍준표 씨와 고대법대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침묵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못 이깁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투표장에 가서 쇠가 빠지는 표 줘봐야 득표수 계산할 때 집계할 때 다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 시장의 여러분들 논평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는 홍준표 시장도 다 마찬가지도 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골로 가든 백성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일당 지배체제를 받건 본인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뭡니까 그냥 노예처럼 여러분들 남이 정해준 지도자 모시고 살아야 되든 I don't care 아무도 이런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자리면 다 땡이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 무슨 당무 개입을 통해서 김기현을 쳐내고 장재원을 쳐내 가지고 본인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찐윤을 여러분 갖다 붓고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가 여러분 이렇게 난다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기겠노 내 이야기가 너희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일 건데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사전투표 조작에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너희도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기겠노 이야기죠 정신 차려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도 정신 좀 차려라 너희도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노 너희도 다음에 뭡니까 몇 년 국회의원 해먹고 그다음에 30년 40년 정도 노후가 남았는데 노후에 뭡니까 나라가 참전을 박탈당해 가지고 무적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붕괴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너희도 다 깨질 건데 에라이 인간들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내 선거 이야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기시형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5선 의원으로서 사무총장도 지내시고 했던 조정식 씨도 지금 사무총장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개판이지 이게 선거예요 왼쪽이 뭡니까 2010년 경기시형시열에 총선입니다 왼쪽 선거 부정 없었던 때입니다 오른쪽 2020년 4.15 총선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습니까 김성한께 이런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를 뺏어 가지고 다 쑤셔 넣어줬으니까 왼쪽 오른쪽이 얼추 비슷합니다 군자동 플러스 8% 김성 마이너스 7% 정황본동 조정식 플러스 12% 김성 마이너스 12% 정황 1동 조정식 플러스 9% 김성 마이너스 9% 정황 2동 조정식 플러스 11% 김성 마이너스 10% 얼추 비싼 겁니다 표를 훔쳐가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런 선거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또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겨 찐륜이 당선돼 에라이 인간들아 이렇게 하면 찐륜이 찐륜이 뭡니까 윤 대통령 여론도 호위무사 자의 많은 찐륜이 당선되겠습니까 차라리 뭡니까 승관이 앞에서 고사를 지내지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 이거는 포를 좀 많이 훔쳐가 뚜렷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김성 마이너스 빼앗아 조정식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딱 그대로 뭡니까 분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그 규칙을 이용해 모두 다 원상 복귀시키면 어떻게 여러분 선거 결과가 바뀝니까 왼쪽은 선관이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이집이고 오른쪽은 뭡니까 조작값을 발견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구한 다음에 구한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조작하고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하게 가지고 규칙을 찾아 가지고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면 차이가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병호 tv 채널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내 정도니까 견디내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장한 다음에 이런 채널은 훨씬 더 탄압을 받는 겁니다 말 다 했죠 이래 가지고 뭐 자유가 무슨 75번이라고 자유를 7000번 외쳐봐라 뭐가 달라지는지 이거는 뭡니까 그냥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이거를 보고 이런 짓들이 7번 일어났는데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찐윤이 어떻고 친윤이 어떻고 김기현이 사태가 어떻고 윤심이 어떻고 신륜이 어떻고 에라이 인간들아 짐승들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납득이 안 돼요 권력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양심불량인 인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폼 잡고 뭡니까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하고 다니고 인간들이 정말 다음에 얼마나 고생을 할지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문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였네요 이거를 이 선거 문제를 꾸준하게 밝히고 있는 클린 선거 신민행동에 이 오근호 대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 이 선거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여러분들 선별한 오염된 표본을 제공한 것에만 집중했는데 그것 외에 새로운 차원의 문제점을 오근호 대표가 제기하네요 그 새로운 차원의 그거는 여론조사에서 표본을 그냥 갈아치우는 표본 전부가 아니고 표본 가운데 일부를 갈아치우는 그런 신종사기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굉장히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문 지지율을 어떻게 40%를 계속 유지했는지 이를 보시게 되면 여론조사가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폰 인터뷰인 방법이 그걸 약으로 CATI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 인터뷰 시스템 우리나라에는 지금 ARS 방식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 한양대의 이근 교수가 조사한 걸 보게 되면 현재 여론조사기관들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 ARS Automated Response System 서베이 도구로 목소리를 녹음에 들려주고 응답자가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식이 CATI입니다 CATI는 면접원이 질의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면접조사인데 이 면접원이 질의할 때 전화를 누가 연결해 주는 거 하니까 그냥 전화를 컴퓨터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결해 주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그것을 받으면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방법인데 이 상담원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상담원에 연결해 주면 상담원은 그냥 본인이 정해진 진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 하니까 프로그래밍에 따라 가지고 전화를 연결해 주는 과정 그 연결해 주는 과정을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 내용을 오근호 대표가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재임 중에 지지율 40% 이상의 비밀 1987년 이후 직선제 대통령 가운데서 재임 기간 지지율 1위가 문재인이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죠 새빨간 거짓말인데 응답률 1% 그러니까 천명 남짓한 조사에서 10만 개를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천명 남짓한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중에서 실제로 문재인의 잘한다고 하고 15%고 나머지 25%를 CAT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5%가 여론조사업체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10만 개의 전화번호 가운데서 250개만 조작센터 번호로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개를 받아가지고 응답률이 1%니까 천명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조사를 한 다음에 대개 국정지지율 조사를 를 발표하게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15% 정도고 천명 가운데 150명 정도고 250명 400명을 만들려면 40%를 만들려면 250명은 10만 명 가운데 250명 전화번호만 대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걸 뭐가 담당하는가 CATI 시스템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업체는 미응답 통화중간단절에 시달리는데 간만에 전화를 잘 받아주고 지역과 연령대 딱딱 맞게 불려주니까 조사에 확실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 많은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겠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여론조사업체 CATA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화인터뷰 서버는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납치는 누워서 땅 벗기다 여론조사 계획을 선관위에 신고를 하니 조작범들은 언제 조작해야 되는지 시간도 딱딱 다한다 당연히 여론조사 조작범들이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서브와 인력이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은 CATI로 한다 대한민국은 여론조사 조작공화국이다 10만 명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응답률이 1%니까 천 명이 이러면 응답했고 천 명 가운데 150명은 진짜고 250명은 뭡니까 10만 명 데이터베이스 가운데서 250명만 가짜가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오근호 대표 이야기인 겁니다 저한테 보낸 사실은 여론조사의 CATI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조사 대상에 전화를 걸어 연결이 되면 조사원에게 연결해 준 시스템입니다 CATI에서 조사원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모릅니다 샘플 여론조사 대상 천 명 가운데 10% 100명만 다른 번호를 돌려서 응답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콜센터가 여론조작 콜센터로 전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호와 실제 그런 번호가 다르게 조사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사용됐으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찾아낼 수 있겠죠 아무도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론조작하고 선거조작하고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조작 콜센터 센터는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AI 샘플링 음성 대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 프로그램으로 돌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CATI 검증을 하면 부정여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응답자에게 직접 다시 걸어 확인해보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검증이 없는 겁니다 검증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재무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없는 선거 감사가 전혀 없고 여론 감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오근호 대표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확보가 되면 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내용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화끈하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7.49%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3만 7,453표의 유령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방법이 사용됐지만 그 이전 선거에서도 그 이전 선거에서도 전면적이지 않지만 부분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오근호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핵심이 먼 거 아니까 일반적으로 사전투표 시간이 1인당 60초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 동네면에 사전투표자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1인당 10.26초가 걸린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2020년 4월 11일 사전선거 2일자 춘천시 동네면에서는 사전투표 발급기 한 대밖에 없었고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13시간 사전투표 시간 60분 곱하기 60초 하면 총 46,800초 입니다 대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마치는데 50에서 60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46,800초를 50초로 나누게 되면 약 936명 사전투표는 한 시간당 기계 한 대에 936명 한 천명 이상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시 동네면에서는 2243명이 한 시간 내에 모두 다 2243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1200명 정도 사전투표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수가 그러면 2243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게 되면 춘천시 동네면에서는 한 사람당 10.26초 이걸 이제 하고 육상자라는 우샤인 우샤인이라고 여러분들 표했는데 우샤인 인물들이 춘천에 많이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핵심은 이때도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부분적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개 50초가 걸립니다 50초가 그런데 춘천시 동네면 10.26초가 걸리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7시부터 8시부터 다 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시간당 한 300명 350명을 넘지 못하거든요 3350명을 넘지 못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보니까 1일 최대 1000명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는데 발급기 한 대가 있는데 하루에 50초씩 여러분 한 사람이 소요가 되면 한 대에 1000명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데 2243명이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1243명은 유령사전투표 다수를 동원해가지고 전산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오늘 10.26초 만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춘천시 동네면 춘천시 동네면 여기 동네면 있네요 공사에 김진대 후보가 출마했던 데입니다 여러분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술 이거는 뭐 거의 예술품이죠 여러분 이거 거의 예술품이잖아요 이거 이런 선거를 또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눈이 있고 기가 있고 양심이 있는 조선 사람들은 다 들으라 이런 선거를 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도 조작하지만 춘천시 동네면 처럼 사전투표율도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전산조작으로 이거는 뭡니까 이건 조갑제가 보고 이거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갑제가 보고 이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집 그래프잖아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잖아요 관내 사전투표를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징글징글한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춘천시 선거를 본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춘천시 동네면 사례는 이런 동네면 사례는 뭐죠 춘천시 동네면만 국한에서 본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득표수만 훔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사전투표율도 뻥튀기를 한 겁니다 뻥튀기를 2024년 4월 총선은 사전투표율 뻥튀기를 야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뭐 이게 예술이지 이게 뭐 선거입니까 선거는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잖아요 김진태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소 6%에서 최대 2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선거가 나오는 겁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찐윤을 찐윤을 심어 넣으려면 이런 걸 고쳐가 찐윤을 심어 넣던지 하지 찐윤을 뭡니까 모가지를 날리고 찐윤을 여러분들 넣을 때는 이런 거 여러분들 없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할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이거는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산품 제조품 인 겁니다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조선사람들 참 대단하다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뭉개니까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무슨 큰 차이가 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지 않 않습니까 이게 선거 입니까 정말 참 여러분 이런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그렇다니까 선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지방의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안 고치고 이걸 안 고치고 찐윤을 어떻게 당선시킵니까 이런 거 안 고치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니까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항상 공부나 뭐든 중요하니까 전산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전산조작을 사전투표 덕표율을 조작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덕표율을 한쪽은 빼주고 한쪽은 더해주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써왔던 방법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덕표율을 훔치는 거고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 자체를 뻥튀기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쑤셔 넣는 방법을 썼을 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지 다 아시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일경 퍼센트 이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당일 투표 덕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진교훈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에서 48.5%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 이름 65.70%가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를 어떻게 조작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2024년 4월 총선에 문제없을 거다 우리 찐륜들 다 당선시켜야 된다 부정성 그 부자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 표입니까 김태우 포입니다 김태우가 당일 투표 덕표율이 47% 얻었는데 사전투표 덕표율이 30.6%가 나온 겁니다 초본이 여러분들 당일하고 사진이 수만 명이 될 건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성 그가 발생해도 이거를 침묵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고생할 겁니다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 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가 이게 무지막지한 일이거든요 이걸 덮는 이런 대통령 이걸 덮는 법무장관 한동훈이 오이샤 오이샤 한동훈이 에라 인간들아 인간이 되라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제야 전문가 조사해 보니까 국민들에게 발표한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거 맞추고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는 15.43% 선거인 수 가운데서 100명 가운데 15.43명이라면 참여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2.96%를 뻥튀기해서 이런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전투표자 수를 유령으로 확보한 게 3만7474표죠 그걸 전부 징계원이 않게 쑤셔 넣어 줘 가지고 이걸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가짜를 진짜는 뭐죠 372표인데 선관위가 보너스 372표를 줘 가지고 두 개 합쳐서 743표를 받았습니다 누가 발표했습니까 김용빈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너희끼리 잘 해먹어라 이야기죠 선거가 이렇게 했는데 찐눈이 이기고 김기훈이 목 날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찐눈을 심어놔야겠다 석동인을 심어놔야겠다 에이그 인간들아 서울 북대를 나오면 뭐하노 나라에 반역을 하는 놈들인데 나라에 반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놈이나 한글을 알면서 듣는 놈이나 그게 반역이지 뭐가 이런 반역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이 뭘 이겨 에라인형 찐눈 이름 다 찐눈을 다 당선되는지 한번 보자 이야기죠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선거를 한 세 달 조금 더 앞둔 시점에서 선거 제도에 관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북조선도 참 대단한 나라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한 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장시간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선거 문제 언급 안 하려고 했지만 또 기다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마지막에 한 두 꼭지 정도만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부정 문제를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도둑놈들 참 이름 잘 정했죠 저도 참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도둑놈들 도둑놈들이 1권부터 5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권이 총론이고 2권 3권이 대선 4권이 사유로 총선 5권이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뤘는데 모든 공직선거가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선거 사례만 다르지 조작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한 6주 정도 세계 역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통사를 여러분들 보급하기 위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라든지 또 근현대사에서 특히 아랍권하고 유대권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귀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또 내일 그렇게 오전 다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저하고 또 이제 시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사심 없이 이렇게 하는 논평이니까 저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앞에서 나왔던 절제는 팔복이 아니고 성령의 열 가지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부분이 있었다 수정 보완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